연기 예견, 또 인피니트도 연기돌입니다. 우리 엘은 닥치고 꾸미한 밴드에서 주연까지. 근데 연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. 묘한 눈빛이 있어요. 어떤 색깔의 눈빛인가? 제가 볼기로는 국방색 좀... 우리 엘 군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어떤 연기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지. 뭐 하나 정말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다 해보고 싶어요. 대역에 모든 것을. 말씀하시더니 선거 유세를 하시네요. 정말 다 해보고 싶으니까. 정말 다 해보고 싶다. 그중에서 어떤 역할이세요? 아저씨의 온 빈 역할이요. 저는 그 머리미는 장면이 뭔가 포스가 느껴지고 한 사람의 관객으로서 정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준 것 같아요. 그럼 우리 카메라 바라보고 거울이라 생각하시고. 자 카메라! 들어왔어요! 조용히 해주세요, 조용히 해주세요. 자 갑니다. 2-79. 스타트! 액션! 오 좋다. 어떻게 해야 돼요?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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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부에서 계속 됩니다.